루트워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마디를 해야 법제주의가 벌어집니다. 강석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는 일본 원전 처리수 마실게 너희들은 공공원전 오염수 마시라 그런 제모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10일 일본의 부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 방류 설비에 대해 시원전을 시작하면서 방류가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국회 대정부실문에서 한덕수 금융총리가 완전히 과학적으로 실화된 거라면 세계보건기구 운용기준은 1만 100%이며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17일 부쿠시마 원전처에서 허창토론을 즉각 실시하는 방송 이후에 저와 방송평지 국장과의 개인적 사담에서 나는 일본 처리수 마실게 반대하는 너희들은 공공원전 오염수 마시라 1년 동안 서로 마시자 그렇게 말하는 정치인이 왜 없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몇 년 뒤에 대한약학회 방사선 의약품합 공과학회장 박일정 충북대 약대 교수가 철이된 후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방류의 농도로 희수게 마시겠다며 과학으로 판단할 사안을 추가적 느낌으로 왜곡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대학에서 방사선 의약품합을 공부하고 강의안 국내 전문가가 정치권 등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철수 방류의 위험성을 진압시키기 과장 공포심을 보장하고 있다며 오염수를 자격증 제거 설비로 처리하고 방류 농도로 희수한다면 마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습니다. 변환실 학교에 따르면 과학회장 박일정 충북대 약대 교수는 최근 생물학연구정보센터 VRRC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국민 정세에도 국가 경제에도 도움되지 않는 그렇다고 후시마 철수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수단도 보이지 않는 소모적 논란이 과학과는 동떨어진 주관적 기념들에 의해 증폭돼 국민의 공포만 키워가고 있다며 그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생물학연구정보센터는 생물학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과학재단과 화학공과대학의 지원으로 199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과거 화무소 교수의 출입사포 논란 당시 국내 생물학 연구자들이 VRRC 게시판을 활용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결국 논문 조작 의혹의 사실을 밝혀냈던 공간이기도 합니다. 현지에도 연구자들은 VRIC를 중부수집장으로 설령하고 있으며 김연칼름 등으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박일영 교수는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5년부터 출국대 약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의 약대 확장을 지내시며 대한약학교의 방사선 의학음악 공과학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박일영 교수는 오염수를 출환 뒤 3중 수술을 당류 농도인 1리터당 1500 베크렐 미나로 희석한다면 이 물 1리터를 마시더라도 내가 받는 실효설량은 0.000027mH라면 이는 바나나 한 개를 먹을 때 포함된 칼륨 마이너스 40등에 의해 받는 실효설량 0.00001mH의 약 4분의 1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현선 병행을 진단하는 PET 검사를 하기 위해 방사선 동위원서인 풀스 마이너스 18을 DOPA라는 물질의 치환에 있는 방사선 의약품을 정백 주사할 때 환자가 1회당 받는 실효설량이 9.25에서 18.5mH라면 이 실효설량이 환자에게 오히려 암을 유발한다면 어느 의사가 박현선 의심 환자에게 PT 진단을 처방할 수 있을까라고 대물었습니다. 박현선 교수는 또 전체 후치마 오염수 전체에 포함된 3종 수술항인 780테라 백그레인을 상징하더라도 북태폐양 바닷물에 있을 때 우리나라 근해에 들어올 때의 농도의 무리라며 평생 마시도 문제가 없다. 사람은 이미 그보다 높은 방사선 양이 포함된 음식물을 매일 먹고 마시면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LPS로 흡착과 필터를 거쳐 기타 핵종들을 제외했다면 미세 고형물이나 구형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기타 핵종들에 의한 추가 실효시장도 역시 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일영 교수는 다만 일본 정부와 독교 전력이 재발의 시험 성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주변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피로직적 칠치를 허용해 이 중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추상했습니다. 앞서 외래 엘슨 영국 오스쿠드 학교 명예 교수가 부쿠시마 오염수를 ALPS로 체남물을 마시겠다고 한 바 했지만 국내 학자가 부쿠시마 체리수를 마시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일영 교수는 이날 연합교수와 통화해서 이제는 우리 국민의식당과 숙산업계 요시폭계를 위해 수습을 해야 할 때이지 정식권 등 책임 있는 분들이 국민에게 공포심을 줄일은 아니라면 관련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욕을 좀 먹더라도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을 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주변에 쓰레기가 많이 흩어져 있다고 해서 담배꽁주 하나를 더 버리는 게 좋은 일은 아니다 하라며 하지만 누군가 담배꽁주 하나를 더 버렸다고 해서 좋은 세상이 담배죄로 다 뒤덮였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숙회했던 중의 단톡방에 제가 부쿠시마 원전철수는 아무 문제없다고 하자 김깽섭기라는 목사가 말하기를 전문가인 겨울대 석균열 문자협공학과 맹혜교수가 한 말을 모르느냐고 했습니다. 이 말에도 제가 예전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한 사람이 경건이 바뀌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문제가 아니냐며 반박을 하니까 그하고는 말이 안타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석균열 교수가 언론을 통해 한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석균열 교수는 두불단과 부쿠시마 원전철수 박류를 지속적으로 부산하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 오염수가 박류하면 5개월이면 동네로 들어온다고 외복 주장을 했습니다. YTN라디오에서 수산물들은 재료하고 상관없이 거기서 오염된 것 먹고 마시는 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아마 수백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되겠죠.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석균열 교수는 10년 전 2014년 11월 19일 주소판에 출연해 부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시킨 방사능이 국내 수산을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회자가 국내의 2년은 수삼을 방사하는 양이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냐 그런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석균열 교수는 이어 1초당 30 정도의 방사능이 나오는데 기준시가 얼마 전까지 370이었다가 지금 100으로 내려왔고 그보다도 낫지 않느냐며 문제는 정성보다는 공포다. 불안의 사기투고 불신으로 자란 것이다. 거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사회자가 국불시마 물이 흘러와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걱정된다는 우리에도 서 교수는 바다에 한 마귀는 없지만 푸르시오 해로다는 게 있다. 국불시마를 거쳐 태평양 미국으로 간다. 돌아오는데 5년이 걸린다. 그 정도 되면 방사능은 전부 다 없어진다. 물이 많이 나가더라도 우리 남의 안으로 동의 안으로 들어오는 건 거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사회자가 불가능하다는 거냐고 묻자 서 교수는 불가능이라고 보다는 더위 없는 일이라며 대류의 움직임은 공개적으로 일관성 있게 일어나기 때문에 외외적으로 남의 안이나 동의 안으로 온다는 건 거의 없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 교수는 이어 부시마 원인 오염수에 관계없이 국내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며 자신도 당장 저녁 식사로 메뉴로 석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자가 시안에서 파는 마치 도덩어덩 사서 먹어도 지장 없냐 더 순위는 덜실 것이냐 라는 질문에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생선을 진흙식사로 하겠다며 그 이유는 생선은 원래 방사선에 있다 그것보다 좀 더 얹혀있는 굉장히 작은 양 때문에 국내 수산물을 안 먹는다는 것은 중요한 결정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한 번 더 자신에게 먹어도 되냐고 확인하자 서 교수는 네 맞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사회자가 그럼 앞으로 먹겠다는 말에 서 교수는 저도 먹겠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언론 인터뷰에서도 서 교수는 비슷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는 인체의 위험한 수준까지 방사선에 얹혀있는 물건이는 그 차례에서 죽어버려 부위식탁에까지 오르기란 불가능하다며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상징하자면 근자한 남성을 기준으로 푸꾸시마 연안에서 오염수를 마시는 생선을 꾸준히 150마리 정도 먹어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닥근에서 서준열 교수에게 10년 전과 다른 주장을 하게 된 이가 무엇인지를 물었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기꾼이 방송에 나와서 떠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가 슬도의 교수였고 학자였습니까? 지난 6월 2일 국민 1만 5천명 이상이 가입한 연안 어빈중앙연합회가 정거없는 발언으로 국민 불안을 조상하고 있다고 서준열 교수를 도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3일 국조선 공작원을 접선해 국조선 기름을 받고 활동한 기름바 창원가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인중견이 불리는 작동 조직원들이 국조선으로부터 만일감정을 고조시켜 투자하라는 기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조선은 작동의 여론 유포팀들은 북시마 앞바다에서 개물고기 출연 영화 출신같은 대담을 인터넷에 개랑 유포시켜 사회적 반감과 불안감을 증포시키라 등 만일감정을 차극하도록 규체적인 지랭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동 총책임자 강보수는 2019년 7월 조직은 성모 씨와 함께 국조선 문화와 교류국이 하더란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만일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투정을 적극적으로 경기할 것 이 만일투쟁을 남미정동투쟁 총파업투쟁과 직극적으로 결합시켜 확대하고 이를 계기로 친일 집회 보수세력 타격과 잘 결합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지령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시와 승시는 2019년 7월 30일 기동 2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국조선의 연합 생명전략에 따른 투쟁과 관련 국조선에서 온 진영문에 담긴 방침과 같이 만일투쟁을 반미정권투쟁 총파업 신종권투쟁과 적극적으로 결합시켜 이를 계기로 친일 집회에 대해서 자유한국당과 그 보수세력에 대한 타격을 잘 기락해 나가야 된다고 논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승무치는 이와 별도로 2019년 5월 7일 국조선으로부터 만일관련 진영문도 받았습니다. 국조선진영문도 최근 미국 것들이 반공화국 정책 공조를 노린 한미일 동맹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당국이 북부시마 원자료 발전소의 오음수를 방류하기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사회의 각계층 속에서 반일 이윤이 급격히 높아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자동이사회에서는 당사는 오염수 방륙 문제를 걸고 지역사회의 반일 민심을 부축해 일본 것들을 극도로 차가시키는 한편 의정쩡하게 노란에 문진패들을 압박해 영국 것들과 일본 사회의 대륙과 탈등을 대도해주는 지경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반려투쟁을 조직 정지에 나와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당, 지역도당, 민원조직본부, 땡땡진보현학, 지역기명운동을 부족한 정당 및 대중운동단체들이 청와대를 상대로 일제히 도쿄올림픽 경기에 대해 참가하고 일본 수삼을 적는 수익금지, 일본 상품 불매운동과 같은 대리강경기점을 요구하는 청소들을 발송하고 서명운동, 이민지위, 축벌지세들도 방법있게 벌려 문제안패들이 서가 요시대 당시 일본 총리급도가 채택하지 못하도록 전달의 압박 견제해야 하겠다고 기능을 내렸습니다. 국토선은 작동에 일본의 방산음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용하여 국민의힘을 지켜 일본 정부를 자극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여 일본 정부가 갈등을 되돌을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는 데 중심을 두고 만일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 이를 위해 환경운동가들과 해양전문가들을 방송토로에 출연시켜 일본 오염수 방류가 한반도에 미친 파국적 지향을 논정하게 하나 등의 지능을 내렸다고 합니다. 특히 국토선은 작동 이사회의 여론 육보팀들은 북구시마 바다에서 괴물고기 추는 기여가 출신과 같은 괴담을 인터넷에 대량 육수시켜 사회적 방관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오염수 피해를 받는 어민들을 내세워 집단단식, 습발농성, 어선을 동원한 대규모 해상시회를 격렬하게 전개하는 동시에 지방단체 잔치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합체하게 하여 국제적 여론을 집중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 등의 내용의 장인 지정도 내렸습니다. 국구시마 원전체수 방류에 의한 괴물고기 결함 등은 그동안 북조선의 지령으로 입구된 것이었으며 그별당에서 일본 국시마 원전체수 방류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과장해 공포심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방음병 걸리고 나아 죽는다는 방음병 사태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박일영 교수의 그는 온 국민이 속 시원해야 할 소식입니다. 지식이라는 용인은 이럴 때 뜻이 납니다. 박일영 교수의 용기와 지혜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대면 대표와 지도부는 지난 주말 부산을 찾아 부산 시민을 상대로 북구시마 오염수 방류하면 부산 앞바다가 오염되면서 방산행이 몸에 들어와 금이 생기다며 일본만 좋은 일이라며 반릴 감염과 공포감을 조성의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이재명의 지혜부는 늘어난 입을 닫고 전문가 말을 들어보고 선동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재명이 부산 집배우 방어가 12만 하던 것이 6만으로 떨어졌으며 생선 도매 가격이 킬로그램당 1만4천에서 8천으로 떨어져 추산음 종사자 300만 명이 경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 문자력 택배학과 주한규 교수는 부시마 오염수 방류해도 삼중수수가 무거워 일본 바다 밑에 가라앉고 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는 5년 이상 걸리며 혁중수 했으면 물위의 물에 있던 삼중수수는 우리나라 그내로 올 수도 있지만 엄청나게 지속된다. 최소 1조 분의 1로 지속된다. 우리나라 상공에 있는 삼중수수령보다 적당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말씀드린 중국대 박영현의 약대 교수는 부시마 오염수를 가져오면 방류 농도로 희수해 마시겠다. 배담이 과학을 이길 수 없다. 과학적으로 판단할 사안을 개인적인 무식한 느낌으로 왜곡하여 정치권에서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공포감을 조사하고 선거가 있다고 지적하며 부시마 아시스템 체리수는 우리가 분명 바나나에 합류된 체력량보다 적다고 했습니다. 영국 옥스포드대 엘리스 맹의 교수도 부시마 오염수를 부시마 아시스템 체력을 수밀한 오염수를 만지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집권 시기인 2020년 10월 중국 테스크포스는 일본 오염수는 확신한 지속으로 우리 핵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보수를 드렸습니다. 국민의당 이재명과 지도부는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하지 않고 이재명 사법 위스크, 김남국 코인 사태, 본봉도 살포 출구를 찾기 위한 장애의 집회에 의식 있는 의원은 대거 불참하고 용감한 책든 의원 여름에 많이 참석하자 국민들은 이재명과 지도부가 국력을 잃게 되면서 이재명에 사퇴하지 않으면 당분당에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부시마 오염수 체류는 과학적으로 국지의 해체리 규정에 따라서 판단할 사안으로 정치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부진국으로 돌아가자는 발상이며 특히 중국 대사를 만나 부시마 오염수 동동 대응 논의에 국민은 분노합니다. 우리의 서해에 해당하는 중동의 동부 해안에 원전을 부졸히 늘리는 가운데 2021년에 방출한 정중수소 방출항은 1054테라 백그레를 기록했으며 일본의 후시마 원전 철수를 시키게 대항 방류할 때 연간 균식의 50대 수준인구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원전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원전 55기를 가정 중으로 세계 3위입니다. 23기를 새로 건설 중이며 남중국해에 개선 원전을 건력하겠다는 계획도 있었으나 어려워 중입니다. 중국 원전 대부분이 동부 연안에 우리나라의 서해에 몰려 있어 경량권에 들으며 신규 원전 건설도 한국과 가장 가까운 라우닝성 선동성에 살고 있습니다.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정동욱 교수는 북극팀의 사고가 난 이후 우리 근위에서 삼중수소 농도를 축제하고 있지만 수치 변화가 없다며 오히려 중국 원전이 안전하게 관련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한반도가 위치한 의도가 편습통대인 만큼 만약 중국에서 온전 사고가 발생하면 습기가 자리잡은 한국이 방사능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편습통을 타고 방사선 물질이 국경을 넘거나 그의 영향을 줄 확률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당은 일본보다 중국에 먼저 대책을 요구해야 하며 중국 원전의 삼중수소 배출양이 일본보다 훨씬 많지만 더불당이 일본 후시마 칠수 방류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악대가 맞지 않습니다. 남민국의 직접적으로 피해지는 중공의 방사능 오염수는 최대 1,000배를 버리는데 왜 더불당이 입을 닦고 있습니까? 왜 남해마다 일본의 원자로 오염수보다는 서해마다 중공의 수많은 원자로에는 대낭의 무방비 오염수가 방류하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하므로 자당에서는 이것부터 먼저 해결해야 마땅합니다. 북시마 칠수가 가장 먼저 도달하는 곳이 알리스카이고 그 다음이 미국 서해안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세계에서도 굉장히 다른 북시마 칠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선동조약에 썸먹는 자당은 이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중재산마다 관제하면서 취임한 지 1년이 넘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며 집배를 하는 우리노촌은 이 나라가 망하기만을 취도하는 집단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북으로 흡수돼서 중공의 숙지이 되느냐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원한다면 정신들 차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다시 한 번 더 집단한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법과 나라의 흥망선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과 이승만 대통령의 사대 동국 전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악의 추경인 공산주의자 동북 주사파 추종자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 75년의 모든 역사는 하나의 기세에 베풀어 주신 기지기 역사였으나 이 땅에는 국민들을 굳게 물들이기 위해 합법을 가장하여 뭔가 악보를 만들어서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며 이승만 대통령의 사대 동국 전신을 파괴하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물리채주시옵소서 민주와 진보는 광복의 순서로 유장하여 이 땅에 몰래 들어와 증거와 법결 유리하는 자들과 바짜누수로 국민들을 승동한 자들을 심판하여 위치옵소서 양치배수로 기규리며 정직과 성실한 자들이 복을 받게하여 위치옵소서 미국과 더 꾸준한 안보 동맹으로 세계지투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예수한 그 공통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전 세계의 대상나라로 삼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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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사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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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